Q.미디아의 리더 역할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약간 제가 리더 역할을 해서 제가 마음대로 뭔가 애들 시킬 수 있고 아니면 제 말 따라하게 하고 뭔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뭐가 됐든 상관없고 네 그냥 뭘 됐든 그냥 제가 뭔가 이겨준 역할이 되면 재밌지 않을까 다 따라야죠 다 따라야죠 따라 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집중해 집중해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되게 부담스럽다 되게 부담스럽다 되게 부담스럽다 디에이 콘텐츠를 네 안녕하세요 사민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민혜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거 하나 할 텐데요 네 잠깐 말은 안 따라오는 거예요 말은 따라오지 말은 따라오지 제가 여기서 비트를 좀 만들건데 너가 해야지 아 좋아 비트만 할 룻구 스테이션 우리의 룻구 스테이션 타르 누레 오탈 누레 오탈 누레 오탈 누레 오탈 누레 오탈 누레 머리 다른 거 해. 아 힘들어! 뭐 있지 이 노래? 야 노래 뭐 없냐 이거? 야 왜 힘드냐? 힘들다. 힘들다 힘들다. 야 딴 거 해봐 딴 거 딴 거 딴 거. 쇼파 없으면 허공에 앉자. 투명 의자 여기 투명 의자. 투명 의자 해. 아니지. 이거 센스 있게 도미노로 해야지. 민규 형. 민규 형 누구야? 다시 해야겠다. 다시 하자 다시 하자. 손 있어. 줄 줄 줄 줄 줄 맞춰 줄 맞춰. 우리 그림자야. 우리 그림자야. 도미노로 하자 이제부터. 잘 해봐. 아 민규 형. 아 진짜 뭐 하냐? 뭐 하냐? 우리 제대로 못 따라하는 사람 앞으로 꿀밤. 아 네. 우리 제대로 못 따라하는 사람 앞으로 꿀밤. 아 네. 아 이제 이제 좀 취하겠다. 아이디어 없어 이제. 아이디어 없어 이제. 야 갑자기? 갑자기? 야 야 저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. Skip Bem Lake Many based 아 mel effort. 아 내 머리 볼 수 없어. 그림자들이 끊기면 어떡해. 다 따라해야 돼. 아 힘들어. 야 왜 이렇게 힘드냐. coworkувати 도저히 아 끝났다. 아 끝난 거 아니야? 민규가 이제 우리 민규 또 찾는 거야 민규 형 바로 붙은 거 민규 형 바로 붙은 거 야 다리 꼬아 다리 꼬아 다리 꼬아 민규 님 다리 꼬셨어 다리 푸셨어 푸셨어 꼬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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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따라하지 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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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따라하지 마 조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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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해 세 번 세 번 세 번 나 하늘 높게 하늘 높게 하늘 높게 무슨 소리가 이제 이게 뭐 어, 그냥 하나 더. 힘들었어. 이렇게 한 시간 동안 한다고? 따라하라고. 아 따라하고 제발 제대로. 따라하는 거야. 따라하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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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보고 있어 따라해야지. 말아서 한 거야. 날 보고 있어 따라해야지. 날 보고서 따라해야지. 날 보고서 따라해야지. 날 보고서 따라하지. 야 따라와, 따라와. 뭐 하는 거야 지금? 그림자 어? 책 주워. 그냥 주워 주워. 주인님 혹시 평소에 책도 보지 않으신데. 어렵다. 아니 이거 아니지. 야 그림자 싸우지 마. 그림자 싸우지 마. 청강이. 야 그림자. 앉아 앉아 앉아. 빨리 와 그림자들. 빨리 와. pani 그림자 싸우지 마. 민망자 싸우지 마. 전부 런볼. 저 시자. 쉴 사람 없냐? 빨리 주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. 아 도겸이 더 활발한 거 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나다 도겸아 너 바로 안 되는 거지? 좀 쉬지 않았어? 그렇죠 와 시작했어 시작했어 이제 다른 세계가 열었어 이제 진짜 이거 왜 하는 거야 콘텐츠 주제가 뭐냐고 해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의의가 있을 거 아니야 없어 없어 야 야 죄송해요 위험해 빨리 가 빨리 가 아 쓱아 빨리 가 다 떨어져 쏘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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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냄새 어 쏘겄다 야 이걸 다 왜 해갖고 이렇게 가는 거야 뭘 한 거야 지금 뭘 쟤 왜 이렇게 가는 거야 쟤 왜 이렇게 가는 거야 미치겠네 진짜 저거 아주 잘해 아주 잘해 야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해 야 왜 안 해 왜 안 해 야 왜 안 해 왜 안 해 야 나도 힘들어 여러분들 집에서 따라 하세요 야 진짜 너무 힘들어 누가 누가 여기 여기는 여기는 여기 아 좀 쉬고 쉬다가 아 진짜 힘들어 하지 말라 아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야 빨리 가ately 아 이게 왜 야 똑같잖아 왜 왜 야 아 atics 으애이 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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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에어프라이기 타겠는데? 너무 맛있겠는데? 빨리 가야 돼 일단 가야 돼 따라해 따라해 왜 이렇게 착실하게 못 따라야 해 오 절 탄다 맞아 땀 나는데 조금만 맛있다 진짜 쉬자 진짜 쉬자 진짜 쉬자 진짜 쉬자 진짜 쉬자 몇 분 남았지? 몇 분? 1분? 뭐 이렇게 그냥 앞사람만 보고 따라해 사진 찍자 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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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자 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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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자 사진 사진 타이머니까 이제 딱 눌러서 빨리 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몇 초 몇 초? 2초! 1초! 자 바깥에 마지막은 누구야? 뭐 하는 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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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정말? 어? 정말?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주 그냥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? 아주 그냥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? 하하하 나 제발 아주 그냥 혼자 끝났어 아이씨 야 도겸아 지금 할아버지가 쳐다봅시다 하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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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승관 좀 치자 승관 진짜 한 번씩 끝으로 가야 돼 끝으로 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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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게 쉬게 하하하 너무 떴다 너무 떴어어 하하하 진짜 치자 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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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뭐 해야 되나? 흠 흠 흠 흠 흠 car 흠 흠 흑 흥 흠 흐 흥 흑 여기 리버버가 되게 좋는데 하하하 리버버가 되게 좋은데 하하하 흑 널 끊겠어 어 허 널 끊겠어 오호 하이! 야구아! 하이! 야구아! 하이! 야구아! 우와.. 진짜 힘드네. 그래야 재밌어. 그래야 재밌어. 슬슬 부담감이 있죠. 이제 부담감이 오죠. 어? 화려한 조명이 화려한 조명이 아 맞아. 네 준비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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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일렬로 하는 거야 준비됐어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우리도 좀 세게 해주라 우리도 세게 해주라 야 이거 왜 힘드냐 일하니까 우리 숙소가 개판이지 웃길 필요도 없고 부담 가질 필요 없는데 왜 나 이러고 있지? 아니 앉아도 내가 계속 일어나 있잖아 너가 할 말은 아니잖아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? 저기 숙소가 있을 줄 알았다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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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 우리 뭐야 아 너무 쉬운데 이렇게 낫나는 콘텐츠일 줄 몰랐어 아 이번 콘텐츠 뭔가 잘못됐지 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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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뭐 잡아 오케이 번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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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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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조금만 쉬면 안 되냐?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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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쉬는 시간이 아예 없는 거야? 안 끊었어 촬영 이게 거의 전기가 내 촬영이 되면 안 쉬고 싶어져 야 이거 유상소다 선생님 또 바로 따라 하실게요 아 쉬자 쉬자 아니 홀라웃보다 이거 뭐 맨 앞에 가면 뭐 책임감 생기냐? 이거 아까 승강이가 실패한 걸 할 거야 일자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바로 준비 일자 준비 하나 둘 하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잇 할 수 있어 아잇 아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요즘에? 화를 내요 요즘에 왜 이렇게 흡수를 좀 쳐야 해? 일단 왜 이렇게 그냥 무서워서 그냥 그랬어 그림자를 따라 하네 와우 이십셋 시간 자 앞에서 계속 그러면 복수한다 이렇게 해야겠냐? 뭐야 어 빨리 해 어 뭐야 어 나 다리 벌어졌다 아 다리 벌어져야 돼 누나 뭐하고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앞에선 하나 해 아우 뭐 하는 거야 요가 뭐 영상 자라고 있네 아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컨텐츠 잘못된 거 같아 누워서 발끝 잡기를 할 거야 누워서 발끝 잡기를 할 거야 누워서 발끝을 뭐라고? 발끝 잡기를 할 거야 아 아유 앉았잖아 앉았잖아 어 도연 어 도연 이거 방송 이거 방송 재밌게 나가요? 형 일어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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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났어? 일어났어 일어났어 언제나한테 다리 벌려서 상체 숙이기 다리 벌려서 상체 숙이기 다리 벌려서 상체 숙이기 다리 벌려서 상처 숙이기 다리 벌려서 상처 숙이기 아 아 쟤 왜 저러는 거야 난 행기 좀 하네 이렇게 너 때도 쉬어야 된다 알지 너 때 쉬어야 돼 좀만 쉬자 그냥 쉰다 재미없는 거 아니야 니 애들이 그러면 안 되지 쉰다고 재미없는 게 아니야 야 우리 이거 뭐야 말자세래 난 이게 땀나는 콘텐츠인 줄 몰랐어 누가 말이 저러고 되냐 말자세 그래서 오는 편하게 입고 있다 집에서 누가 이러고 있어 맨날 휴대폰 유튜브만 보고 소원해줄 한 명이 필요하다 그냥 쉬고 있는 야 음악방송보다 힘들어 따라해 어 집중 안 해? 고마워 하라고 고마워 하라고 다른 거 하라고 요거 하라고 요거 하라고 요거 하라고 요거 하라고 야 야 야 본체한테 뭐라고 그러죠 요거 하라고 내 죽겠다 오케이 오케이 얘가 제일 취약이었어 야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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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기야 시작 민호님 동기야 되기 전에 커피 가져오기 아 뭐야 동기야 내 스포츠 뭐 하는 거야 그림나 일로와 빨리 그림나 배가 불러는데 배가 불렀어 촬영 중인데 뭐 하는 거야 순간아 그래 그림 자는데 생각이 없어 저기 앉읍시다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앉아 앉아 야 야 좋다 야 디노 이게 본체의 정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체의 정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말 걸어져 우리 보인다 우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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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하는 거 아니야? 약간 순서대로 갈지 순서대로 해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우리 컨텐츠 했던 거 뒤잡기 말고 제일 힘든 거 같아 진짜 힘들어 내가 이게 제일 힘들어 내가 이게 제일 힘들어 다시 시작해 제발 야 노래 따라할 필요 없어 노래 해주마 제로 우리 우리 말 우리 우리 그림자야 음원 음원 나올 확률 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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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뭐 했지 제발 제발 야 니네가 그러면 진짜 야 쟤 눈치 없는 거냐 진짜 힘들게 한다 이때 되면 이제 할 거 없거든 이제 슬슬 이게 이게 한 사람 다 몇 분이야? 야 활동 시작해서 운동 못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버닝 다 하네 앞에서 안 치면 나도 안 치워야지 그냥 좀 풀다운 시킵시다 돌면서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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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셔츠 안에 배 넣은 거야. 아니 셔츠 안에 손 넣은 거야. 그냥 눕자 눕자 그냥 누워있자. 쿱스 형 제일 기대된다. 쿱스 형 카트라이더 들고 와 우리 다 같이 하자.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. 근데 진짜 쉬는 것도 있어줘야 돼. 따라해 따라하네 따라하네. 그림자잖아 그림자 그림자. 우리끼리 수단 떨 수 있어요. 저 지금 저쪽을 보고 있어요. 우리가 네 행동을 따려면 널 봐야 돼. 여대로 컴온 있을 거야. 성가님 손을 왜 하고 있는 거야? 지금 손을 왜 하고 있는 거야? 여기서 보니까 바뀐 줄 몰랐어. 어 이렇게 좀 쉬어야지. 어 따라와라. 바로 해 바로 해. 에딘은 들어가야지. 아 뒤로 가야지.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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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. 라면 좋다 라면 좋다. 다 쉰다 해놓고서 아무도 안 쉬어. 니네가 그랬어. 야 너 라면 먹을게. 손 따라해 손 따라해 손 따라해. 야 우리 그림자야 우리 그림자야. 뭐 내려야 돼. 내리는 게 없다고. 거기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림자랑 친한데 저. 야 이거 왜 안 내냐? 철칠이네. 야 쉬자. 라면 끓이면 또 괜찮았는데. 아 뭐야? 따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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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해. 철 왜 안 되는 거지 근데? 왜 안 되는 거지? 야 이 도겸 속 매워. 나 저기 보고 있어. 형 앞에 보고 있는 거잖아. 형 기준에서. 야 우리는 그림자랑 본체랑 얘기할 수가 없어. 너 혼자 말하는 거야. 본체가 우리 말 안 들리는 거야. 우리 말 안 들려. 우리 저서라는 말도. 야 우리는 지금 없는 거야. 그 말 안 되는 거야. 그 말 안 되는 거야. 잊으면 쟤 혼자 있어. 아 그렇구나. 그러니까 나는 왜 안 따라하냐고. 아니 그러니까 우리 왜 안 따라하냐. 아 되게 빨리 먹네. 넣는 건 빠른데 지금 입은 천천히. 이 형 오른쪽으로만 씹나 봐. 오른쪽이. 여기 거의 낙타야 저 형.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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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냥 저기 보는 거야 지금 저 형. 저기 보는 거야. 디톡스 한 거 소용 없을 것 같아. 아 저기 보는 거 봤어. 본체는 그림자의 말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. 전혀 들리지 않아. 형이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으면 절대 우리가 보이지가 않아. 나는 전혀 무섭지 않지만. 절대 우리가 보일 수가 없어요. 어 진짜 무섭냐 이제. 야 진짜 할 게 없다. 진짜 할 게 없네. 형이 앉아 있어도 돼. 그래서 어깨동무. 내가 명호가 제일 잘한 것 같기도 하고. 바로 바로. 맞았어. 어 왜 평소 안 하던 거. 뭐 이런 거.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. 아 일렬아. 가라보 가라보 가라보. 우린 없는 거야 얘들아. 발째라 발째라. 발째라 그만 그만 봐. 야 에스쿱스 나 보는 것 같아. 지금 무서워. 야 뒤로 가 뒤로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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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вал 네 이거 자꾸. 그만 돌아다녀. 야 나 왜 안 돌아다녔어? 야 우리 그림자들은 진짜 힘들겠다. 아 힘들다. 야 진짜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. 아 진짜 쟤..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는 스타일이냐? 핸들 뭐 갖다 놓고 와라. 오케이, next time. 내가 보면 정한이가 쉼이 뭔지를 보여줄 것 같아. 형 쉴 거야? 오케이 쉼다. 따라해야 돼 정한이가 따라야 돼.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야?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야. 왜 이렇게 쓰레기 많은 거야 이게? 이 쓰레기! 정한이 형 천재다.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야? 쓰레기가 왜 이렇게 커진 거야? 아 이렇게 저 importa?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하는 거야? 쓰레기야! 형 이게 풍력적이야. 저 본체는. 안 될 거야 형목이 이상한 거 한다 아 진짜 덥다 왜 이렇게 집이 건조하지? 왜 이렇게 집이 건조하지? 물을 조금 뿌려놔야겠다 조슈아만 당하면 돼 조슈아만 당하면 우리 팀 먹자 조슈아가 저기 있는 게 죄야 우리 물건을 만질 수가 없어 조슈아 조슈아 아 아직 그까짓도 공조한 거 같아 물 조금만 더 뿌려놔야겠다 우리 물건을 뿌려놔야겠다 발음 안 해봐 야 더 뿌려봐 뿌려봐 아 이거 천재야 아 진짜 정한이 형 재밌다 아 양말 다 젖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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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한이 형 손 잘 봐 정한이 형 손 잘 봐 바로바로 잘 따라야 돼 네 전 쉬는 타이밍을 갖자 정한이 형 끝나면 정한이 형 맨 들어와서 복수하자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옆에 좀 나눠주고 그러지 편하게 샤워 편하게 샤워 조슈아 조슈아 다리 칼군부네 우리 와 나 진짜 물을 뿌려버릴 줄 몰랐어 본체가 근데 저렇게 재밌게 살리는 것도 천재가 되셔요 진짜 저런 분야에선 진짜 최고야 장신 세븐틴 앤 로키 목이 마르네 목이 마르다고? 안 돼 한 번만 더 하면 너무 재밌겠다 진짜로? 진짜 너무 재밌겠다 진짜 야 설마 옆으로 보면 다 설마? 멀리 뿌려놔야겠다 멀리 뿌려놔야겠다 멀리 뿌려놔야겠다 멀리 뿌려놔야겠다 멀리 뿌려놔야겠다 조슈아다 쉰다네 우리 본체 엉망진창이지? 왜?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예에에에에에에에에 갑니다 아까 그 소드린 거 히트해서 야 두 번이 한 게 나 두 번 저는 세 번까지 했어요 세 번 오케이 오케이 연습한 거야 하나 둘 셋 넷 아 그거 운동신경 아니고 그거 아니야